축구선수관 로이자 연맹전에서 우승할 때 기여했던 선수입니다. 이네에스타 선수는 12살 때 바르셀로나 팀의 청소년 축구훈련소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바르셀로나 팀의 방무숙 비티에 선수입니다. 비티에 선수 뿐으로 유명한 방무숙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판의 국적이 같은 선수입니다. 바르셀로나 팀은 최근에 발표된 축구그라프 팀들의 세계순위에서 네번째 자리에 있습니다. 유럽축구선수관 로이자 연맹전에서 지금까지 네번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.